오케이 올라와보실까요? 왜? 왜 한숨입니까? 너무 잘하고 있는데 뒤꿈치 맞춰주시고 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운동을 못하셨어요? 운동 못하셨어요? 괜찮아요 어떤 식으로 앞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해 나갈 것인지 여기까지는 점심에 일반식도 같이 했었는데 일반식 대신에 고구마랑 단호박으로 탄수화물을 대체하고 식이속일 최대한 많이 마시고 국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일반식 다 줄이고 고구마랑 단호박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식이속류 조금 더 늘리는 걸로 운동량은? 운동량은 조금 더 늘리는 걸로 운동량은 조금 더 늘리는 걸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힘내서 밀어붙이는 걸로 다시 운동량 들어가 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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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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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